네 안녕하세요 조철입니다 지난주 성적이 좀 안 좋았죠 그래갖고 올해 조철스타일 팬 여러분들께 좀 누구를 끼쳤는데 금주회는 한 거나 시원시원하게 좀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프레쉬 방송하기 전에 승마장에 잠깐 나와서 제 아들내미 비니미니하고 몇 바퀴 돌고요 얘는 제주 애월 옆에 색별팜 목장이라고 있어요 색별팜 거기다가 이제 맡기기로 했습니다 이제 제주 내려갈 날도 며칠 안 남았는데 오늘 그 지난주 뿔뿔한 기분 좀 날리려고 제가 말투하는 거 좀 잠깐 뭐 좌우 보고 조금 할 테니까 그냥 우리 조철스타일 팬 여러분들 대리만 좀 하시라고 자 뭐 몇 바퀴 돌겠습니다 그럼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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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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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ood? Good? Good?